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컨셉타입니다 아 지금 이 차량은 약간 귀한 차량입니다 아 대유에서 나온 l6 매그너스 라고 2005년식 7만 8천 킬로 정도 탔습니다 지금 이제 차 안에서 곰팡이 냄새나 이런게 난다 그래서 지금 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살균 소독 이렇게 보시면 송관에 연기를 가득 찼어요 이렇게 막 옆으로도 연기가 나오죠 자 이거 불난게 아닙니다 아 문짝 틈 사이 이런데로 새서 나오는 거에요 아 이렇게 뒤에도 오시면 송관에가 완전히 연기 연기로 살균 소독하고 있습니다 아 아 이 향기는 숲속 향 입니다 숲속 향 숲속 향원에서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송관에 이렇습니다 문을 열면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살균 소독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요차는 에어컨 캐스 보충하고 엔진을 보충하고 l6 매그너스는 직결 6기통 입니다 엔진이 그래서 6기통 엔진이라 아 체인은 타이밍은 체인 형식이 들어가 있구요 아 그래서 엔진을 조금씩 먹는다 그러죠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보충하면서 엔진을 타야지 엔진을 건강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거 어 연기로 해서 숲속 향 향기로 해서 살균 소독하는 거 자 제가 운전속으로 한번 타 보겠습니다 자 키로스 보이시나요 살균 때문에 잘 안보일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세요 진짜 키로스 얼마 안탔습니다 788,036 제가 탄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방향을 R쪽으로도 하고 기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살균 연막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R쪽으로도 하고 모드로 바꿔서 자 창문 쪽하고 발 쪽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앞쪽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밖에서는 엄청 했더니 엄청 시원합니다 이렇게 몇 번을 모드를 바꿔주면서 방향을 바꿔주면서 전체적인 내부 구석구석까지 다 이렇게 살균 소독해 아 요런 거는 뭐 금액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금액은 아주 저렴합니다 요런 거 가끔씩 차 실내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요런 거 한번씩 해주세요 에어콘 필터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두 개를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살균 소독이 더 잘 되겠죠 골고루 바람 나오는 방향은 다 제가 지금 작동을 해서 살균 소독제가 빨려 들어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소관에 내부는 다 연기로 쌓여 있습니다 살균 소독제로 저는 지금 차 안에서 아 요렇게 하고 있어요 차 안에서 어 살균 기계입니다 기계 많이 없어졌죠 아 요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발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이제 장마도 끝났고 태풍 때문에 서울은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두이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 건강 챙기시고 아주가들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